잘생기면 것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신감 잘생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대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. 인기 잘생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. 이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기 쉬우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. 더 나은 대우 잘생긴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. 이는 취업기회, 사회적 지위, 결혼 파트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더 잘생겨지는 자녀 잘생긴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잘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는 유전적 요인과 부모들의 생활습관, 건강상태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평가 잘생긴 사람들은 종종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. 이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더 많은 자신감과 성취욕을 가지게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가치는 내면의 성격과 인격, 능력, 노력, 인간관계 등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.